기행비 개론 강의를 하게 될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기행비 개론은 기행비 지도사 2차 선택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기행비 개론 과목은 기행비 지도사 2차 선택과목 중에 한 과목이죠. 그래서 기행비 개론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기행비 개론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협회,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행비 개론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행비 개론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공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행비 개론이죠. 기행비 개론 과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기계견비 개론 교자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텐데 그러면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각 장별로 핵심 요약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각 장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만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각 장별로 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장별로 보시게 되면은 예상문제가 분명히 있죠. 예상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또한 기출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상문제하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쭉 공부하시다 보면 예상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기출문제도 최신 기출문제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경비업법에서 기계경비업자와 또한 기계경비 지도사와 관련된 법규가 있죠. 관련된 법규입니다. 법규 법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문제나 또는 한 두 문제 정도가 경비업법에서 개인비 지도사와 또는 개인비업자와 관련된 이 내용이 시험에 꼭 출제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비업자에 대응체제 또 오경보 방지 설명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개인비업자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일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행정처분과 과탈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행정처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경비업자와 그리고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비업자인 경우에는 경고와 영업정제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허가 취소의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비지도사 자격에 대한 취소뿐만이 아니라 자격을 정지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뭘까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도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인 경우에는 과태료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임비업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법상에서 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영상정보처리기기죠. 기계에 대한 설치운영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시험이 출제된 바가 있죠. 그리고 이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한 부분들은 시험에 단골로 거의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록편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부록편이 있어요. 자 이 부록편인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부록이니까 그냥 참고를 해서 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록편에서도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록편에서는 데이터통신과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TCP, IP 프로토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인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편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데이터통신 또 TCP, IP 프로토컬이 있죠. TCP, IP 프로토컬이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비 개론에서는 각 장별로 먼저 핵심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별로 마치게 되면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경볍법에 있어서는 개인비 업자와 개인비 지도사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비 업자의 대응체자나 오경보 방지와 관련된 설명이라든가 개인비 업자가 갖춰야 할 서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죠. 500만 원 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3천만 원 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상의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운영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로편에서도 보신 것처럼 데이터통신이나 TCP, IP 프로토콜 또 공공기관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운영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기회미 계론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회에서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91.25점이죠. 그래서 예년에 과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는 90점 이하였습니다마는 21회에서 커트라인이 91.25점으로 되는 바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이 개인비의 개론,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이니까요 본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1장에서 보시게 되면 기계개비 기본이론이에요 자 이 기계개비 기본이론과 관련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있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개비 시스템 자체는 어떤 부분들을 구동이 되죠 전기, 전자, 통신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 기계개비 기본이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주로 전기, 전자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그런 기본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주로 전자 같은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긴 합니다마는 20회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이제 21회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자 정도가 출제되었으니까 그것이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먼저 이론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기계개비 기본이론에서는 전기 기초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우선 이제 전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기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 전기에서는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전자가 있죠 전자 자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음전기죠 음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이너스 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표시를 마이너스는 이제 음전기라고 해서 표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자죠 양자는 양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 전기라고도 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도 아니고 양자도 아닌 하나의 그 미립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전자와 양자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전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왜냐면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험에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옴의 법칙과 관련한 부분은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과의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의 흐름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전류는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요? 자 이렇게 I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고 단위는 우리가 암페아라고 표시를 해 줍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I로 표기를 하고 단위는 암페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압이 있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은 무엇으로 표기 할까요? V로 표기를 해 주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단위는 우리가 볼트라고 해요 이것도 V는 똑같습니다만은 볼트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있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표기는 무엇으로 할까요? 이걸 이제 R로 표기를 합니다 R 단위는 O음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O음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저항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암기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O음의 법칙이 되겠죠 이 O음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그 예에서 이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전류와 뭐 저항값을 주고 전압값을 찾으시오 또는 뭐 전압값을 주어지고 전류값을 주어진 다음에 저항값을 찾으시오 뭐 이런 유형의 형태가 이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자 이 전류는 전류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눈 것이에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얘기는 전류 I는 R분의 V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 말로 한번 표현하자면 뭐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에서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도 또 도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V는 I, R이라고 하는 것을 또 도출해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또 하나 있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저항 R이라는 것은 I분의 V로 볼 수도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 전류에 반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이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지만 저항값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하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V는 I, R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봤을 때 전류 I값을 구하는 부분과 또는 저항 R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값을 주어주고 전류 I를 구하시오 또는 저항 R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유행의 형태가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연결 이 저항의 연결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직렬 연결도 있지만 병렬 연결도 있고 직병렬 연결된 해로에 있어서의 저항값을 합성저항값을 구하시오 이런 유행의 문제의 형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값을 주어진 다음에 아니죠 전압과 전류를 주어진 다음에 합성저항값을 해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문제들도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직렬 연결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직렬 연결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이제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압이 가해지게 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전류 I가 흐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양 끝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 끝단이 있어요 끝단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하고 여기를 V3라고 했을 때 저항이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된 경우죠 이때 이제 합성저항값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저항값을 이제 편의상 RT라고 한다면 RT인 경우에는 전부 다 더해주게 됩니다 R1과 R2와 R3를 전부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전체전압이 있죠 그래서 전체전압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R1과 R2와 R3에 분기되어 있는 전압값의 합이에요 합입니다 그러니까 V1과 V2와 V3를 더한 값이 전체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I는 이제 R분의 V니까요 바로 합성저항값 RT분의 V가 되는 것이니까 전체전압을 무엇으로 나눈가 합성저항값을 나눈 값이 무엇이 되죠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병렬 연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R1이 되고 R2가 되고 이것이 R3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하루도가 구성이 되는 것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압이 가해지게 되고 여기는 전류 I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전체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I1이 여기는 I2가 여기는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저항이 병렬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 이제 합성저항값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저항값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성저항값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하면은 자 편의상의 것을 이제 Rt라고 했을 때 Rt라고 하는 것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제 치환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공식이니까 그대로 이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분의 R1 R2 R3입니다 R2에 R3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합성저항값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전류값이 나와야 되겠죠 전체전류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전체전류 I는 I라고 하는 것은 I1과 I2와 I3를 전체 더항값이 전체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직병렬로 연결이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렬과 병렬로 연결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죠 직렬과 병렬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R1이고 여기가 R2고 여기가 R3 이에요 자 이런 해로가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가 전체전압이 가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전체전류 I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R2에도 I1이 여기는 I2라고 하면 전류가 흐른다 전형적으로 직렬과 병렬로 연결이 된 저항해로입니다 이런 해로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합성저항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합성저항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합성저항값을 구할 때는 우선 직렬은 그대로 두고 병렬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Rt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R2 R3가 되겠죠 R2 플러스 R3 분의 R2의 R3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저항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전체전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전체전류는 I죠 I니까 바로 합성저항값 분의 V가 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R2 R3가 되죠 이렇게 분의 뭐가 되죠? 전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전체전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분기되는 전류 값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R2 플러스 R3 분의 R2가 아니라 R3가 돼요 R3의 전체전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I2를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I2라고 하는 것은 R2 플러스 R3 분의 R3가 아니라 뭐가 되죠? R2가 되죠 R2의 전체전류를 곱한 값이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분압과 분류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분압과 분류 자 분압과 분류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헤로도가 이렇게 되죠 저항 이렇게 전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R1이 되고 이것이 R2가 돼요 자 이것이 이제 V1이라고 이것을 V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그러면 이때 전압 이제 V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V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V1인 경우에는 지금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V1값인 경우에는 R1 플러스 R2 분의 R1이 되겠죠 R1에 전체 전압을 곱한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압도 보시게 되면 또 V2도 이제 구현해야 되겠죠 V2값은 R1 플러스 R2 분의 어떻게 될까요? R2가 돼야 되죠 R2에다가 전체 전압을 곱한 값이 V2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값은 전류는 I라고 나오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것이죠 R은 합성저항값이니까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R1 플러스 R2 분의 전체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압이에요 분압과 관련한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분류 전류를 분류하는 경우죠 전류의 분류 자 이 전류의 분류인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합성저항이 병렬로 연결이 된 경우라고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했을 때 여기에 I1과 I2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체 전류 I가 이제 공급이 되었을 때 여기는 이제 전압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전류의 분류에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합성저항값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이미 지금 했습니다만 합성저항값은 편의상 우리가 이제 Rt라고 했을 때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공식을 해서 R1 플러스 R2 분의 R1 R2로 합성저항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전류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 전류 자 전체 전류에서 I라고 하는 것은 합성저항값 Rt분의 V가 되죠 Rt니까 그대로 얘를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 전압을 바로 이 합성저항값을 구한 거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저항값을 바로 전체 전압을 합성저항값으로 나눈 것이 뭐다 전체 전류값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I1 값을 구해낸 게 참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I2가 되겠죠 그러면 이 I1은 우리가 이제 전류 I는 뭐예요 R분의 V죠 전체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눈 값이 되니까 여기서는 R1분의 V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R1분의 1을 V니까 V는 IR이 되는 것이죠 I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이제 R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R1을 이제 제외하게 되면 뭐가 돼요 결국은 R1 플러스 R2분의 R2에다가 전체 전류를 곱한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류 이제 I2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류 I2인 경우에도 R2분의 V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치환합니다 R2분의 1을 무엇으로 전체 전류를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R2가 이제 제외지게 되죠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R1 플러스 R2분의 R1이 남게 되고 전체 전류를 곱한 값이 된다 자 이 공식은 말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I1을 구하는 값 이 공식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식이 출제된 바도 있고 값을 주어지고 나서 구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있죠 키르이호프의 법칙 자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로의 한 접성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와 흘러나가는 전류의 앞과 같다 그래서 유입의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로망정에서 이미 폐로 내에서 1주 방향에 따른 전압강화힘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전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용량과 관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전용량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제 콘덴사 라고 하는 전자부품이 있어요 콘덴사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C로 표현을 해주고 단위는 패럿입니다 단위는 패럿인데 영문으로 F로 표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C1이라고 하고 C2로 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이 된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것을 이거를 C1이라고 하고 C2로 한다 그러면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이 된 경우에는 저항의 병렬을 연결한 값과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C1 플러스 C2 분에 C1 C2로 된 것이고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을 구할 때처럼 직렬을 구한 값과 같다 C1 플러스 C2로 된다 이 분도 최근에 20회에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와 관련한 부분도 있어서도 이렇게 콘덴서 직렬이 연결이 된 경우는 저항의 병렬을 연결한 값과 같고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이 된 경우에는 저항의 직렬로 연결이 된 값과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